효과를 느끼는 것만 저희 치료에 저희가 도입을 하거든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꽤 좋은 분들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니오의 김진호입니다 보톡스로 탈모를 치료한다는 얘기 제가 한번 드렸었죠 박병철 교수님 당국대 우리나라 당국대 탈모치료 하시는 박병철 교수님께서 탈모치료를 보톡스로 임상실험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2년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제 블로그에서 시작을 하셨구나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좀 좋은 결과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탈모치료 환자에 있어서 보톡스 치료를 저희가 좀 실험군을 구해서 저희가 대웅제약 측하고 우리나라 보톡스 생산하는 보톡스는 상표이름인데 사실 좀 대중화가 된 거고요 보톡스는 정확한 이름인데 이제 그 대웅제약에서의 보톡스는 이제 나보타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요 박병철 교수님도 나보타팀하고 대웅장 나보타팀하고 이제 협업을 하셔서 논문을 했고요 저희도 이번에 나보타팀하고 협업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보통 이런 임상 결과들이 나올 때 보면 실험적으로는 꽤 좋은 결과를 보여도 실제 임상에서는 좀 와닿는 결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저도 어떤 새로운 성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꼭 반드시 임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해보고 효과를 느끼는 것만 저희 치료에 저희가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톡스도 작년부터 저희가 테스트를 이제 박병철 교수님의 실험을 보고 제가 해보자 해서 나보타팀하고 임상 케이스들을 모아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꽤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효과가 없었던 분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또 효과가 있었던 분도 있거든요 이 실험에서는 뭐 다른 치료를 받는 건 다 배제했어요 기존의 모낭주사나 프로페시아, 아고다트, 미녹스딜, 맥주 이런 치료를 하나도 안 받으신 분들만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랬을 때 효과가 좋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탈모치료 프로그램에 보톡스를 넣어서 실행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모낭주사, 엑소점, 그리고 보톡스 이런 거를 저희가 멀티로 치료로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임상실험 하신 분들 사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톡스로 탈모치료를 한다 이런 것들 한번 이런 소식이 있고 효과가 꽤 있구나 그래서 기존 치료 효과를 크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이런 치료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